그럼 지금부터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볼거에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자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지금부터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볼건데 인식기준이 뭐죠? 인식기준의 의미가 뭐에요? 그쵸 창부에 기록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하잖아요? 그럼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보면 세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원래 우리가 앞에서 무형자산 할 때 두가지 얘기했지만 첫번째로 무조건 뭐에요? 정의를 만족해야 돼요. 무형자산의 정의를 만족해야 무형자산을 기록하겠죠. 두번째로 뭐해야 됩니까?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야겠죠? 높음 높음. 세번째로 뭐했어요? 신뢰성 있는 측정이 돼야 되는데 요 세가지를 만족해야 무형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요. 첫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게 뭐냐면 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또 세가지가 필요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그래서 저기 무형자산의 정의라고 써봤지만 저거 말고 무형자산이 되려면 진짜 필요한 요건이 세가지가 있어요. 그래야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의할 수 있다고요. 그럼 첫번째로 뭐가 있냐면 아 여러분 오늘 오후에 보고 내일 나 또 보고 하면 되게 지루하겠다. 그쵸? 우리 수요일날도 보는거 알죠? 수요일날 6시간 보는거 알죠? 거짓말이에요. 8시간 볼거에요. 회계원리가 당연히 오늘 다 안 끝나는거 알겠죠? 그래요. 커피쿠폰 한 번 더. 커피쿠폰 한 번 더.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 잠을 좀 깨시고. 무형자산의 정의 세가지 만족해야 되는데 첫번째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식별 가능성. 알아볼 수 있어야 무형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식별 가능성이 뭐라고? 알아보다. 알아보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잠 좀 깰게 얘기해볼까요? 인터넷 인강 이런거 보면 인강 강사들 있잖아요. 현우진씨. 땡땡 스터디에 현우진씨 이런 사람은 세금만 몇백억씩 낸다면서요. 진짜로 많이 받죠. 그분들은. 움직이는 중소기업 맞죠. 그 막 공무원이나 이런데도 공무원 1등팀이 옮기면 막 계약금으로 한 150억씩 받고 막 그런다고요. 저희는 그렇진 않죠. 거기는 100만의 시장이고 우리는 1만의 시장 2만의 시장인데 그렇진 않죠. 근데 저도 해커스에 처음에 올 때 앞으로 해커스에서 강의하는 거야 하면서 계약을 했다고요. 제가 엄청 오래 길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계약금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해커스 입상에서 그럼 이제 뭐가 생겼어? 윤돈이를 해커스 경영에서만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럼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만약에 해커스에 얘기해놓고 저기 땡땡스터디 가서 해커스에 런칭할 때 갑자기 내가 메인으로 나와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왜 큰일 나? 계약서를 썼다고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건이 뭡니까? 계약서를 써야지 뭐. 계약적. 법적. 권리가 있으면 돼요. 그럼 알아볼 수 있겠지. 계약서를 썼으면. 아이돌들 뭐 10년 노예계약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아볼 수 없는 것도 있다고요. 계약서를 써야지만 알아볼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약을 개발했대.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 내가 나랑 계약서 인도 나도 약 개발했대. 어머 어떻게 알았어? 잘 앉아볼까? 그럴까? 앉아가지고 막. 계약서 써?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약 개발한 거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나랑 쓸 수가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떡해? 그런 경우는 식별 가능성이 만족이 안 되니까 무용자산으로 아예 정의를 못해?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필연적으로. 이게 안 되는 상황도 있다고요. 필연적으로. 이럴 수 있겠죠? 옛날에 저희 와이프가 연애할 때 대중교통을 탔는데 엄청 취한 거예요. 아 이거 와이프가 아니라 전 여자친구구나. 그래요. 큰일 날뻔 했네. 저희 와이프는 취하게 마신 적이 없더라고. 오늘 엄청 취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지금 와이프랑 버스 타고 다닌 적이 없어서. 버스 타고 갔는데 엄청 취한 거야.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폰카로 취해가지고 수수정 부리는 걸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눈을 딱 잡더라고요. 야 찍지 마. 왜 그랬더니 초상권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초상권. 자기 어익을 초상권이 없잖아요. 계약서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분리 가능하면 돼요. 분리 가능성이 만족이 된다면 계약적 법적 권리가 있어도 없어도 알아볼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분리 가능성이란 건 뭘까요? 분리 가능성은요.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라이선스 대여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무형의 권리를 대여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임대랑 라이선스랑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따로 띄워서 눈에 안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매각, 임대, 라이선스 따로 띄워서 팔 수 있거나 빌려줄 수 있으면 식별 가능한 걸로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저번에 한미약품 얘기했었죠. 얘네가 우리 오늘 지금 1교시 때 얘기하겠지만 약을 만들면 아이템들을 막 개발하다가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갖고 임상실험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임상실험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고 나면 승인이 나면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고요. 한미약품이 요기쯤 와 있는 아이템이었다고요. 요기쯤 와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계약적 법적 권리 이런 거 전혀 없겠죠. 내가 그냥 여기까지 개발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독일 제약회사가 보고 아이템 괜찮다고 해서 사갔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뭐야 그럼. 계약적 법적 권리는 만족이 안 되지만 팔 수 있잖아. 그럼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요. 식별 가능성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시험 뭐가 나올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이겁니다. 계약적 법적 권리와 분리 가능성이 동시에 만족해야지 식별 가능성 알아볼 수 있다고 나온다고요. 문제에서. 말이 안 되지. 둘 다 어떻게 만족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상황에선 요걸로 판단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관계가 오하에 오어 엔드가 아니다. 만약에 말문제 문구에서 계약적 법적 권리와 분리 가능성이 모두 만족돼야 식별 가능하다고 그러면 틀리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만족돼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만족되면 돼. 애초에 요게 없기 때문에 요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봐봐. 윤돈이 해커스랑 계약했어. 우리 회장님. 야 윤돈이 계약금 줬다며. 아 그 새끼 왜 이렇게 많이 줬어. 그러시더니 얘 윤돈이 무형 자산 될 수 있나 볼까? 그럼 일단 식별 가능성 정의 먼저 따져봐야 되니까 식별 가능성 보면 계약적 법적 권리. 계약서 썼잖아요. 피해 계약서를 썼다고요. 바로 만족이죠. 여기까지. 혹시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윤돈이를 띄워서 팔 수 있다면 식별 가능한 걸로 봐요. 그쵸. 엔드가 아니라 5월하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통제입니다. 우리 매일 중급회계 할 때 개념책의 뒷부분을 할 건데 겁나 형이사학적이에요. 내일 일찍 오시고 올할 때 커피를 꼭 한 잔씩 들고 오셔야 돼요. 그쵸. 뭔 소리야 저게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 통제라는 게 뭘까요? 통제. 통제. 통제라는 게 이 자산에서 나오는 효익을 나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통제예요.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효익을 나만 쓸 수 있어야 통제할 수 있는 걸로 보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무형 자산이 되려면 무형 자산이 되려면 알아볼 수 있고 여기서 나만 돈 벌어야 된다고요. 괜찮죠? 통제라는 게 나만 돈 벌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통제에서 시험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요건은 필수적일까 안 필수적일까 법적인 요건 통제하려면 법적인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특허권이라도 설정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통제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요건이 있어야 될까? 안 있어야 될까? 그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저도 옛날 초등학교 때 보면 지금 뭐 한풀 죽었지만 여기 저기 종로에 가면 다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낙지골목이 옛날에 유명했다고요. 그 낙지볶음 근데 거기 거기서 아주 옛날부터 장사했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들을 키우고 계셨던 거야. 근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한테 낙지 나 장사하는 거 다시 도와주라고 해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낙지 며느리랑 같이 낙지 장사를 했다고요. 광고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90년대 초에 우리 집 비법은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랬다고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 집 낙지 소스의 비법은 아무도 몰라. 근데 며느리도 몰라 그랬는데 며느리한테 알려줬다고. 그 광고가 믿으면 안 되는데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비법을 다 배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랑 이혼한 거야. 이혼을 한 거죠. 이혼을 하고 나서 배우길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며느리가 그 옆에 옆에 가게 만약에 그 낙지집 이름이 뚱뚱이 할머니 낙지집이면 옆에 옆에 가게 뚱뚱이 할머니 낙지집 본점이라고 차려요. 근데 며느리가 똑똑했던 게 할머니가 특호권 이런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상표권을 자기가 등록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빡쳐가지고 고소해요. 근데 며느리가 이겨. 왜냐면 자기가 먼저 특호권을 걸어놨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할머니가 다 안 가르쳐준 거야. 다 배운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한 방이 안 됐던 거지. 그쵸? 손님들이 왔는데 뭐가 미묘하게 달라. 저기서 막 어떤 그 할머니 먹었던 뭔가 느낌이 안 나. 거기서 사람이 점점점점 줄어가지고 결국 그냥 며느리 가게가 망하고 할머니가 다시 그 상호를 가져왔다는 그 훈훈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반드시 법적인 권리가 통제의 필수 요건은 아니어요. 어렵지 않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반드시 법적인 권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자산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게 돈 벌 아이템이라는 거고 얘는 돈 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나 강의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 아니 강의하면 돈이 되겠지. 오빠 성공할 것 같아? 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뭡니까? 미래에 돈 벌 수 있는 거? 그쵸. 통장에 미래에 돈 벌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결국 내 통장이 촉촉해지는 정도라고 했잖아요. 통장에 돈이 쌓이려면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나가는 건 어떻게 돼? 좀 줄어야겠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반드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가가 절감되는 것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무용자산의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돈 벌 가능성이 있어야 돼. 여기까지 하면 정의를 만족하고 그다음에 돈 벌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볼게요. 윤돈이. 윤돈이 계약금. 계약했죠. 딴 데 가서 하면 바로 날라와요. 뭔가가. 통제하고 있죠. 윤돈이 열심히 하면 돈 벌겠지. 윤돈이 요즘 반응 좋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겠죠. 윤돈이 계약금 얼마 좋은지 정확히 알아. 그럼 윤돈이에 대해서 무용자산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해커스 재무제표를 보면 윤돈이 계약금에 재무제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공무원이나 영어에 비하면 조족 지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성 간섭에서 없어요. 그럼 또 해볼게요. 또 뭐 해볼까?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논문에 나왔던 얘긴데 무용자산 하면서 옛날에 박주영이랑 이청용이랑 거의 동시점에 EPL 가 있었거든요. 영국 축구리그에 박주영은 아스널 가 있었고 이청용은 볼튼 가 있었는데 이청용은 실제로 게임에 많이 나가서 도움도 많이 됐고 티셔츠도 많이 팔았다고요. 박주영은 거의 뭐 힐러 역할만 했잖아요. 게임도 거의 못 뛰고 그러면 둘 다 스포츠 타기 때문에 계약서 썼어. 거기서만 경기 뛰어야 돼. 잘하면 돈 벌겠지. 근데 실제로 이청용은 많이 출전을 했고 박주영은 출전을 못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무제표를 보면 볼튼의 재무제표에는 이청용 계약금이 무용자산으로 잡혀있는데 박주영의 계약금은 바로 비용 처리됐어요. 이거 보면 나옵니다. 또 볼게요. 해커스 브랜드 같이 계약적 법적 권리는 없지. 우리가 그냥 스스로 만든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거 해커스 브랜드를 빌려줄 수 있다고 매각할 수도 있고 분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식별이 가능하겠죠? 우리만 쓸 수 있어. 그렇죠? 미래경제적 효육의 존재? 해커스 책을 붙여놨기 때문에 책 많이 팔리는 게 있다고요. 미래경제적 효육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 맞어. 해커스 이거 붙이면 많이 팔린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금액의 신뢰성에는 측정이 안 되죠. 도대체 이 원가를 해커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괜찮죠?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